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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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찌뿌뚱해요 어 자, 첫번째 간단하게 합니다 아니 5성 나올 수 있어요 뜬금없이 뜬금없는 5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자! 저스트 생! 저스트 생! 자, 갑니다 오! 댄스 댄스! 오! 자! 준비! 바로 시작! 가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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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아 총 허리는 옆에 별 보이죠 옆에 별 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자자자 자 소저개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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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한 세번 칠까 흑 흑 희 흐이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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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끝나면? 자 펑이자 자 이제 마지막 한장이에요 네 한장 자 불사서죠? 불사서 일곱장이야 일곱장 불차크랑 나오면 돼 불차크랑 핫! 핫! 불사! 핫! 먼저 한번 찾으면 좋겠어 핫! 포기자! 자! 불차! 위치 불자! 불차!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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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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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삼마리!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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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자 신나게 횟따라게 맞아오라 한번 자 마무리 비타분 더 오게 비타분 더 오게 하지만 오소에 탔다는거 노중보이죠 이거 어디가서 자 불팔라빈 와우 자 내가 말했잖아 30절만 뽑아도 5성이 나올 때가 있다고 응? 200장 200절뽑아도 안나올 때가 있지만 응? 이거는 솔직히 30절뽑아서 5성뽑았다 이러면 거의 대응 줘도 되는건데 어? 대응은 안주겠지? 흥흥할까 이제? 흥흥 흥 흥 흥 흥 한번더 댄스로 가볼까요? 흥 흥 흥 흥 자 갑니다 자 일단 신비사냥부터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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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매직파워 비닐수냐? 흥! 비누! 비누! 자! 비담도 안나오네? 저성 가야되나? 자! 천사합니다! 천사 오성성! 흥!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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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없이 나오네? 자! 퐁! 퐁! 자! 마지막!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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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더욱!!! 와쥬요! 오오오오오옻 idol 아니 이게 말이되냐 이거? 왜이래? 전설 투자 갔는데 전설 투자 어서 왔어 어? 일어서 있나? 하하 푸백 3개? 푸백 3개에 가나? 자신에게 가도 되지? 푸백 3개 간다? 자아 푸백 3개 갈게 푸백 3개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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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잠잠잠잠잠 간다! 핫 아 10개인데 벙기아 쳐 미나 자 아 참을랬네 자 먼저 소리부터 볼게요 무조건을 좀 먹이겠습니다 아하 이거 대박인데 대박 대박 어 이러기 쉽잖아 전사 드려가가지고 5선하고 처음이야 거의 처음이야 자 나머지 수리자 합니다 자 수리자 물불매나 나머지 이제 짱이죠 끝죠 이 대포 신전자가 나오지간한 것은 다 나왔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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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나 나머지는 한번더 보기하시네 흡 보기차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스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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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my power I'm the prisoner of my fate 치다아 이렇게 해서 되도록 해놨어요 무력! 전설을 그냥 까서 저거 지금 뭐냐 풍력지와? 어? 풍력지와 풍선이 떴어요 두 개 동시에 치타는건 아닌데 치아 자 이거 좋은데 이거? 이 컨셉? 어? 이 컨셉 좋은데? 상뽑팩은 그냥 뭐 오석이 두 번에 나왔는데 노중복으로 어? 그것도 풍찌가? 어 이정도면 야 이거 초대형 아닌가 초대형? 자 축하축하해 네? 어?